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연방 소득세는 안 내거나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바이든 대통령이 동시에 매직 넘버에 도달해 11월 5일 본선 재대결을 확정지었습니다.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 은퇴 저축에서 조기 인출하는 미국민들의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 여성들의 임금 격차가 남성 1달러당 82센트로 20년간 2센트 늘어나 임금 격차 해소가 먼 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중국의 틱톡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사상 최초로 연방 하원에서 승인해 거센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의사를 밝혀두고 있지만 연방 상원에선 의견이 엇갈려 최종 가결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류령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우 다양하고 짧은 영상들을 빠르게 볼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인기 폭발인 중국의 틱톡. 미국 내에서 틱톡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연방 하원 13일 표결에 붙여 찬성 352대 반대 65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197명과 민주당 하원 의원 155명이나 찬성해 3분의 2 이상의 초당적인 지지로 신속가결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의 운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하원 또는 상원에서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승인한 법안은 틱톡의 중국 모기업에게 180일 안에 미국 자회사를 매각하라고 요구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틱톡의 앱을 미국 내에서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금지할 뿐만 아니라 웹포스팅도 중지시키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틱톡 금지법을 추진해온 공화당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등의 연방 하원 의원들은 우리는 적성국들이 미국인들의 자유에 반하는 소셜미디어의 무기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틱톡 금지 찬성론자들은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서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들을 빼내가고 역정보 공작까지 펴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유지하려면 미국 업체에게 분리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틱톡의 미국 자회사는 물론 미국민 틱톡 이용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한 달 평균 1억 7천만 명이나 틱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틱톡 금지 반대론자들은 미국인 상당수가 틱톡으로 자신들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한다면 수정안법 제1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앞장서 틱톡 금지에 반대해온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의원은 이 같은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결사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틱톡 제안 찬성론과 위혼론으로 엇갈리고 있어 연방 하원과 같이 압도적이고 초당적으로 틱톡 금지법을 최종 확정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의회가 틱톡 금지법안을 최종 확정해 보내온다면 서명 발효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미리 밝혀두고 있으나 연방의회에 공을 넘긴 분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상 소셜미디어 중 유튜버를 2억 3천9백만 명이, 틱톡은 1억 7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류룡아입니다. 미국의 대기업 60여 곳이 지난 5년간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경영진들에게 수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를 지급한 반면 연방 소득세는 거의 안 내거나 마이너스 신고에 환급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5년간 44억 달러의 이익을 냈으나 일론 머스크 등 경영진 5명에게 25억 달러의 배당금을 비롯한 보상 패키지로 지급한 반면 연방 소득세는 마이너스 100만 달러를 신고해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기업들과 그 회사의 경영진들은 합법적인 세금 제도로 주머니를 불리고 있어 도덕적 해일안은 비난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 64곳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막대한 수익을 내고도 경영진들에게 수억 달러씩의 보상 패키지를 지급한 반면 연방 소득세는 거의 내지 않거나 마이너스로 신고해 오히려 리펀드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13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 대기업 64곳이 올린 이익은 6,5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세율인 21%의 법인세를 낸 것이 아니라 각종 비용을 세액 공제하고 세제 혜택을 받아 실질 세율은 2.8%에 그친 반면 경영진들에게는 보상 패키지로 150억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테슬라와 포드 자동차, 넷플릭스 등 내놓으라 하는 미국 대기업 35곳은 5년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경영진들에게는 95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를 지급한 반면 연방 소득세는 마이너스 18억 달러를 신고해 상당액을 리펀드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29개사도 상당한 이익을 내고도 한 곳을 제외한 28개사는 연방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거나 마이너스로 신고해 환급받은 반면 경영진들에게는 5년간 53억 달러의 보상 패키지를 지급했습니다. 전기차를 독과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 테슬라의 경우 지난 5년간 44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경영진 5명에게 5년간 보상 패키지로 25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5년간 연방 소득세로 마이너스 100만 달러를 신고해 환급받았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경우 78억 달러의 이익을 냈으나 경영진에게 3억 5천 5백만 달러를 지급한 데 비해 연방 소득세로는 1억 2천 100만 달러를 납부해 세율이 고작 1.5%를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는 5년간 151억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경영진에게 6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한 반면 연방 소득세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억 3천 6백만 달러를 납부해 실질 세율은 1.6%에 그쳤습니다. 듀크에너지는 5년간 수익이 156억 달러를 기록하고도 경영진에게 1억 8천 100만 달러를 지급한 반면 연방 소득세는 에너지 기업에 대한 엄청난 감세 혜택으로 마이너스 12억 달러를 신고해 거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기업과 억만장자 갑부 경영진들이 수억 달러씩 주식 배당금을 비롯해 보상금 패키지를 받으면서도 연방 세금으로는 그들의 비서보다 훨씬 적게 낸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다시 올리고 대기업과 부자들이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소득세율을 현행 15%에서 21 내지 25%로 인상해 10년간 4조 9천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여 적자 감축과 서민 지원에 쓰겠다고 공략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경선에서 동시에 양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데 필요한 이른바 매직 넘버에 도달해 11월 5일 본선 재대결 무대를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직 넘버 1,215명을 넘겨 1,241명을 확보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1,961명을 추월해 2,107명을 기록해 잠정 대통령 후보 지명자 지위를 따냈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공화 4개조 민주 5개 지역에서 12일 실시된 경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시에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는 데 필요한 대의원수, 즉 매직 넘버에 도달한 날로 기록됐습니다. 도전자 타이틀을 따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체 대의원의 과반인 1,215명이 매직 넘버인데 이번 4개조 경선으로 1,241명을 확보한 것으로 AP통신이 집계했습니다. 공화당 경선에서 조지아 59명, 미시시피 40명, 서부 워싱턴주 43명, 하와이 19명 등 161명 가운데 리키 엘리의 사태로 선출직 152명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식해 매직 넘버를 앞당겨 넘어섰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어서 사실상 경쟁자들이 없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의원의 과반인 1,968명을 손쉽게 넘겨 2,107명을 확보한 것으로 AP통신은 개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경선에서 조지아 108명, 미시시피 35명, 서부 워싱턴주 92명, 외국 거주 13명, 사이판 지역 6명 등 254명을 결정했는데 바이든 독식으로 역시 매직 넘버를 라이벌과 같은 날 넘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경선은 요식행위 또는 단합대회로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2024년 11월 5일의 대통령 선거는 8개월 동안이나 가장 길고도 가장 비싸고 가장 격렬한 본선 재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미 경선을 일찌감치 끝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 만에 재대결에 돌입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성과와 공약을 갖고 펜실베니아, 조지아, 뉴햄프셔 등 격전지들을 돌면서 재선 캠페인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전임자는 어두운 면만 부각시키고 미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 있으며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누려는 분열적인 선거전을 펴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면에 자신에게 4년도 맡겨준다면 보유층과 대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중산층이와 서민들의 생활비용 낮추기, 보육비와 의료비 지원 등을 더 확대하겠다는 세부안들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취임 후 국경을 활짝 열어놓고 물가를 급등시켜 나라가 죽어가고 있다면서 미국을 다시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당수의 나쁜 외국인들이 몰려와 미국의 피해 독약을 치고 있다면서 국경을 폐쇄하고 대규모 추방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차기 배학관 주인을 결정할 6대 경합지들 가운데 현재 펜실벤이 한 곳만 0.8포인트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고 있을 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컨신 1포인트, 미시간 3.6포인트, 애리조나 5.5, 조지아 6.5, 네바다 7.7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 앞으로 엎치락뒤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미국인들이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 은퇴 저축에서 조기 비상인출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물가 급등에 따라 식료품과 자녀 보육, 자동차 보험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은퇴 저축에서 허용되는 비상 조기 인출로 돈을 꺼내 쓰는 비율이 2023년 한 해 3.6%로 결국 3%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지는 연령대에도 30%는 은퇴 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아 노후 생활이 극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퇴 저축을 쌓아온 미국민들도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며 비상금을 쓰기 위해 은퇴 저축에 손대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401k를 비롯한 은퇴 저축에서 비상지출을 위해 조기 현금 인출하는 미국민들의 비율이 2023년 3.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2.8%, 2021년 2.1%, 2020년 1.7%에서 해마다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2019년 2.3%, 2018년 1.9%였기 때문에 팬데믹 지원금으로 비상 조기 인출이 낮아졌다가 물가 급등 여파로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IRS는 은퇴 저축에서 비상자금으로 쓰기 위한 조기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주로 강제 퇴고를 피하기 위한 모기지 상환, 예기치 않은 의료비 지출, 학비 지출 등으로 비상금을 써야 할 때에 조기 비상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나 59세 반 이전에 은퇴 저축에서 조기 인출할 경우 인출액을 소득으로 잡아 소득세를 내는 동시에 10%의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비상금으로 쓰기 위해 조기 인출한 미국민들의 75% 이상은 5천 달러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퇴 저축액은 2023년 평균 13만 4천 달러로 나타나 비교적 소액을 긴급 인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민들의 평균 은퇴 저축은 2022년 11만 3천 달러에서 2만 1천 달러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14만 1천 5백 달러, 2022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은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하자 일반 저축과 은퇴 저축에 신경 쓰고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저축했는데 물가급 등으로 다시 저축보다는 더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민들의 일반적인 개인 저축률은 현재 3.8%로 팬데믹 시절의 최고 32%에 비해 급락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급등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더 많이 지불해야 함으로 신용카드 사용빚을 늘리고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라는 외상 거래 후 무이자 분할 납부 플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들의 임금 격차가 남성 1달러당 82센트로 20년간 고작 2센트 늘어나 아직도 동등한 임금 달성이 먼 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 유색인종 여성들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격차가 커서 극심한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퀄 페이데이까지 정해놓고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좁히려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성들의 전국 평균 임금 수준은 2022년 기준 남성 1달러당 82센트를 받고 있다고 퓨 리서치 센터가 밝혔습니다. 이는 2002년에 남성 1달러당 여성 80센트에서 20년 동안 고작 2센트 좁혀지는 데 그친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전문직 여성들의 경우 3분의 2나 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으며 남성 동료에 비해 임금도 20%는 덜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녀 간 평등과 존엄, 공정을 내세우고 있는 바이든 백악관에서조차 남녀 스탭 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스탭들의 중위 연봉은 8만 4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비해 백악관 남성 스탭들의 중위 연봉은 10만 5천 달러로 2만 1천 달러나 차이나고 있습니다. 백악관 근무자들 중에 고위직에 남성이 많기 때문에 많이 몰려있는 중위 연봉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성들은 특히 나이가 들고 시골 지역에 거주하고 유색 인종일 경우 전국 평균보다 훨씬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일하는 백인 남성이 1달러를 받는 데 비해 시골 지역 흑인과 히스패닉 여성들은 고작 56센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골 지역에서는 학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여성들이 남성들과의 임금 격차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골 지역 거주자 중에 대졸 학사학위를 갖고 있는 여성들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남성 동료에 비해 79%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졸 여성들은 고졸 남성에 비해 81%를 받고 있어 시골 지역이면 학사학위가 소용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콜 페이데이에 항상 성별을 기반으로 하는 차별 금지를 강조하고 임신이나 성적 취향, 성정체성, 성특성으로 임금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연방 계약사들로부터 자사 신규 직원의 봉급을 정하면서 과거 봉급 이력을 참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